전문가 팬 사전투표 점수입니다. 여기에 생방송 중 집계된 실시간 투표 점수로 합친 결과 더쇼초이스의 주인공은 투모로우바이트계좌 축하합니다. 소감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소감 부탁드릴게요. 네. 저희가 이제 데뷔한지 일주일이 좀 됐는데 벌써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이렇게 상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해주신 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저희 이렇게 좋은 곡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신 방시혁 PD님과 함께 고생해주신 빅히트 식구분들 그리고 저희 이렇게 예쁜 무대와 예쁜 모습으로 데뷔할 수 있게 해주신 스태프분들 한 분 한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항상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새벽마다 보러 와주시는 저희 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항상 저희를 위해 힘 떠주시는 빅히트 식구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성장해 나가는 투모로우바이트계좌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의 더쇼 트위스 투모로우바이트계좌 축하드립니다. 멋진 앵콜 무대도 부탁드리고요. 젠쇼 없는 예수의 핵인싸 도전 이 정도면 성공적이었겠죠? 그치만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젠쇼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. 다음 주 화요일엔 더쇼, 윤쇼, 젠쇼와 함께해요. 안녕! 안녕!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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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전화망 저희 저라망 저희 저라망 ikalp 갈까 come THE EAR dissect bl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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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Ber 것이 잘 감사합니다. 저희 전 한 번 드릴까요? 전 한 번 드릴까요? 전 한 번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하나 둘 셋! 감사합니다. 뱃뱃뱃뱃뱃뱃뱃뱃뱃 아